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다이기입니다. 오늘은 저희집에 예쁘게 꽃이 핀 두 아이를 영상에 좀 담았습니다. 이 아이는 꽃기린들 합식해준 꽃기린인데요.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답니다. 앞에 있는 이 핑크 핑크한 꽃은 핑크 웨딩 꽃기린이라고 하구요. 여기는 빨간색 꽃핀 아이는 가시 없는 꽃기린이랍니다. 여기는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였구요.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준거랍니다. 여기는 마가렛인데요. 꽃이 활짝 피었어요. 데리고 왔을 때는 꽃몰이만 있었던 아이였는데요.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거의 다 핀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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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예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